네, 그러면 레몬 라멘 1개와 모츠 난바 라멘 1개입니다 알겠습니다 모츠 난바와 레몬 라멘 와이파이 좀 켜야겠네 이게 내가 급하게 오느라고 로밍하느라고 로밍이 하루 200메가밖에 안 돼 로밍이 하루 200메가밖에 안 돼 저렴한 요구인데 그래가지고 거의 느려서 볼 수가 없어 그래서 와이파이 좀 오면 와이파이를 써야 돼 넌 로밍이야? 저는 로밍이 자동 로밍이죠 저는 해외로 많이 가니까 자동 로밍이 200메가밖에 안 돼 저 3기가 저 3기가 3기가짜리가 있어? 모르셨어요? 그건 얼마니? 하루에 한 3만 원 하니? 아니요 아니요 나 9,900원인데? 15일 해서 15일을 써? 네 15일 동안 며칠 오는 건데 15일 거를 한꺼번에 쓴다고? 네 제가 중국, 일본을 자주 가니까 나는 하루 나는 하루 9,900원 그 하루만 신청했어 3분 무리 잘하셨어요 그게 제일 함적이야 네 그게 제일 함적이야 네 그게 제일 함적이야 아까 2분을 아 이지아 아나운서 전화와가지고 제 거 9,900원 그래 비싸잖아 근데 15일 동안 15일 동안 네, 15일 동안 3기가 아, 그럼 네 거 좀 빌렸어야겠다 아, 그럼 네 거 좀 빌렸어야겠다 일단 제 걸요? 이걸 아껴 써야 돼, 이동인가라 이걸 아껴 써야 돼, 이동인가라 무슨 직관을 하겠어 네이버다 이걸 아껴 써야 돼, 이동인가라 제 거 쓰세요, 형 네이버 장 제 거 쓰세요, 형 네이버 장 네이버 장 뭘 검색하신 적이에요? 그냥 뭐 SNS 보는 거지 뭐 너 SNS 하니? 하죠 왜 인스타 팔로우 안 했어? 뭐, 뭐예요 형 아이디? 형? 형 SANG 승리 어, 형, 네 형 30만 명인데요, 팔로우지 너는? 740만이야, 74만이야? 전 740... 45만 전 740... 45만 740... 대단한 친구 740만 명이 승리를 따라다니면서 같이 보는 거예요 네, 네, 네 네, 네